오 하쿠 이슬이 하쿠랑 자부자부를 했어 아 진짜? 내가 제일 보고싶어하는 캐릭터 아냐 남자에요 남자 근데 얘네 스토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쿠 이게 자부자가 탈주한게 저거지? 동적 죽이는 그게 있거든요? 얘네 마을에는? 동적을 죽여서 살아남아야지만 상급 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부자가 반란을 일켰는데 실패해 그 때 데리고 나온 구아 닌자가 하쿠에요 하쿠는 또 뭐지? 그 혈개 뭐지? 아 혈개 혈개 그걸 가지고 있어서 쟤네 안개마을에서는 그거 가지고 있는 민자들이 죽이거든 그래서 쟤 데리고 나온거에요 그런 마을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착한 애야 자부자도 단지 방법이 부테타라는 그런 방법을 산거지 사람을 많이 죽은거지 어쨌든 자기만의 저게 있었던거지 자부자랑 착구 잘한거지 어? 어 맞나? 아쉽다 오 클럽보였어 안 돼! 아닙니다 남자에게 오 뭐야 이거 맞아주셨는데? 왜 왜 맞아주셨지? 이거 맞아주신 건데? 성우드 여자라서 헷갈리면 아 이만 맞아주신 게 아니라 지금 수관적으로 안하고 계셨던데 아 진짜? 근데 물결림도 점점 확실히 공진이 달라지는게 느껴지지 저거 잡아? 바꾸기! 바꾸기 했어야지 야야 짐 때리면 안 돼 바꾸기! 나 바꿔치기 할 줄 알고 일부러 딱 저 타임에 바꿔치기 하면은 아 어제 셀파 해보고 통화한거야 너 엄청 잘하는건데 잠깐 사이에 흥 늘어버린다고? 뭔가 많이 밟다 보면 좀 늦은거 없지 안돼! 셀파랑고 지금 하시는건 잘하는건데 우리는 처음에 저렇게도 안했어 아예 태그를 할 줄도 몰랐어요 한 이틀동안 태그를 할 줄 몰랐 알려달라는데 사람들이 안 알려줘 태그 어떻게 하는거에요? 태그 어떻게 하는거에요? 오 절대 안 알려줘 와 나는 이런 사람들 또 처음 봤네 나중에 나중에 알았어 태그 게이지가 언제때부터 쓸 수 있는지도 개인조수 때 알았어 그치? 인터넷 강의 듣고 알았어요 그니까 인강으로 인강은 좋더라구요 인강 한번 보면은 확실히 인형방법이 달라지 이겼어! 어 이겼어? 그 짱! 이겼어! 오늘 날인데? 이제 일주일 됐는데 나온지 기술 맞춰서 그냥 맞추자 그거였어요 네 그냥 기술 무조건 인술 막 써가지고 막 갈겨가지고 어떻게 한 대 맞춰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거라도 맞춰야 이긴다도 아니야 정확히는 어? 남자의 캐릭터다 아 아 좋아 인술이 이은혜가 인술이 진짜 좋아 되게 빨라졌어 응 근데 쟤 길잖아 슉 들어가 아 역시 바꿔치기 인술이 짱이라니까 그렇지 아 쟤 음 쟤 음 음 음 뭐 이게 아 아 이거 스틱어트에 있어 뭔데? 뒤로 올라오는 쟤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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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슬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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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기 좋아 사실 어 안 돼 빠른 애들 페페페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음 으흐흐흐흐흐 hen 오 좋아 대신 대신 바꾸고 아 바꿨으면 되네 오오오오 바꾸기 바꾸기 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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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니가 지는데 왠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진열해 아 연출 진짜 멋있어 근데 메가일리님이 회장님이네 독보적이지 뭐야 어 너 맞았어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지 니가 지고 있는데 근데 조금 단다 조금 다네 역시 애들은 안 돼 이래서 애들은 안 골라 근데 신나탄 너무 예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딱 태그를 쳐주시면은 안 되겠다 오 안 되겠다 태그 태그 오우 나 필살기인 줄 알았어 순간 오오오오 붙으세요 붙으세요 안 되겠다 도망가 도망가 붙으면 안 돼 지금 쟤 세계야 안 돼 안 돼 아 바꾸고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 연출이 자 아 저요? 시청자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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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하기 못한다니까 우리 치켜세우지면 안 돼 우리 못한다 오 멋있다 걔 같아 블리츠에서 긴 무ר 그냥 오이 CDば크면 다 넣은다 너무 세 이거 어떻게 터뜨려야 될지 모르겠는데? 이거 나루토를 보내면 저기 터지나? 나루토를 보내보겠지 폭탄으로 끌고 간 거야! 와! 미치겠다 이거 폭탄이 안보여 거기다 지금 풀밭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소스러스 소스 아아 아 배고프다 족발 얘기도 못해 난 족발 먹고 싶다 아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맞추지마 아아 아 피 벌써 없어 한 줄 아 이거 어떻게 안 가까이 가냐고 때려야 되는데 와 미치겠네 진짜 와 미치겠네 진짜 아 가드만 하라고? 가드만 해도 괜찮나? 한번 해봐야겠다 아 가드만 하라고? 뭐랄까? 배고프다 안 돼 안 돼 아야 좋아 우후후 우리 활 complètement 살고 있어 거기서 수리건건? 수리건건 인수를 못쓰긴 하자 아 안돼이잉 안 돼 어렵다 나도 저걸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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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고싶다 우리도 뭔가 잘하고싶다 손이 자꾸 미끄러진다고?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족발 얘기 듣고부터 갑자기 배고파지게 나도 족발 먹고싶다 족발 안먹은지 너무 오래 됐어 아 족발 아니면 치킨 아 족발하면 자꾸만 홍하이가 생각나 아 같이 먹고싶다 군대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홍하이가 생각나 아 치킨 먹고싶다 아 이게 아닌데 나 이제 태그플레이 하나는 진짜 잘해진 것 같은데 태그플레이는 잘했잖아 아 치킨 먹고싶네 아 배고파지 배 속에 그지가 있나봐 아 배 속에 그지가 있나봐 짬네 저게 아 근데 너 진짜 이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고 아 그래? 되게 많이 해 나 차를 줄여서 스토드에 사실 더 줄 수 밖에 없지 은혜한 수가 있는 거 점프해서 저걸 연습하는 거야? 점프해서 죽는 거 아 안 돼 안 돼 오 다이밍에 다이나믹 엔트리도 좋아보여 되게 빨라 발동이 아 아 아 깨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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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없어졌어 배고파서 진짜 배고프네 근데 오늘은 설날 끝나고 많이들 돌아오셨나봐 응 많이 돌아오시네 어제는 사실 어? 일찍 끝났 것도 있고 확실히 뭐지? 많은 분들이 시골 내려가신 것 같아요 안 돼 이때 놀러 가야되는데 해외 가야돼 해외 다들 너무 집중할 수 있어 오 근데 지금 집중할만하네 이겼다 웬일이니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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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